원래 그렇디 둘 타야 디 이 동포도 더 심하디 하하하하 갈라고 하디 아예 아아 오 방금 댁쟁인줄 알았지 기미리티 저티어 후후 아아 우산 많아 더 심해나 여태x2 자 다시 쭉쭉 가매나 어어어어 주름 타고 있는것이지 랑까만 여기서 긁는걸 나갔다 야 디 자아 우리 동무들 구축 상단으로 연락주시는분들께는 내래 푸짐한 혜택과 재미있는 방송 또 우리 인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있디요 그리고 항상 세기하지만 자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비드비디 넷째는 뚜영롱이디요 자 그럼 다같이 한번 세게 살려보자 오 어디 하하하하 자아 우리 동무들 그 피드박 가라도 어렵지 않디요 아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디요 이거는 툴츠수가 또 뇌에 인상이 생겼나 정신을 못 차리디요 육전 없디요 꽝 없디야 하하 하하 고거같고 하디 아이 너네 그림장을 이렇게 닮으는디 뭐 툴츠인데 뭐 그림장을 쳐다보고 있네 누가 보면 10억을 다 맞춘줄 알겠구만 기래 하하하하 아 이 개간나 새끼 고정 좀 마시자 여찍주다 막힌체 STL 흥 파 대박 1위티 茶 F4 4연타리오 4연타 멘 Eren 4연타 도전!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? 기리띠! 야야야 이거 뭐네! 꼬브라우! 깜찍어! 에이 정간난 새끼들! 0은 아니디오! 6높디! 5연타매라! 좋습니다. 자 freezing snake씨 Fix up 아니고 쭉. 자 바로 endmortz 10page 5연타맨 6벌타맨 내가 쑥 3 Bark 자 이제는 꺾일 때가 됐디 아무리 중 꺽마라도 꺾일 때가 됐디 금액을 낮춰보고 잘 잘 잘 간지났습니다 여기서 많이 뺀거 같더라도 우리에게는 마틴이 있디요 이렇게! 유견탑니다 이거 뭐 꺾이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다시 가야디요 안쯤에서는 이제 풀었을때도 되지 금액을 좀 높여야디 진짜로 한번만 뜨면 이제 뱅거를 꺾어 이를지 돌아오 저녁 아 좋지요 높은거 5이상만 아 개트타임 쟤는 뱅거를 꺾어야될 때가 대단한 것이죠 아 좋습니다 쟄 이거 아직 문제가 많고만게래 굿뿅 콕 오 여러분 종이 여러분 이쁜 치 니 야! 어엏뒤!!! 그냥 걸어 안 꺼게요. 야 이거 몇 원 타네 7원 타네 6원 타네. 무슨 7원 타입니까. 야! 조티워! 발언다 발언다.